근데 그냥 항상 이게 좀 아 그게 마스터 인가봐요 마스터 와우 아 좀 보니까 끼가 있으신 것 같아 사진 이렇게 몇 컷 보는거 보니까 꿈과 희망을 또 다 이렇게 또 심어주는 또 우리 야노자의 예? 그렇게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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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아 그러면 같이 살자고 해야지 아 언니 아직은 안돼? 아직은? 아 언니 아홉 살 차이 뭐 잠깐 말라자고 그래 아는데? 쉽지 않아 아니 세상에 아홉 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전에 한 세명 될라나? 모 땡땡 원장님하고 한 세명 될라나? 출근했다가 일을 보고 수원에 스타필드라고 들어봤어? 스타필드? 엄청 유명하지 그냥 저거지 뭐 백화점 같은거지 거기에 수원 스타필드 백화점 이쪽은 아 깐해 포장도 안에다가 아이스박스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그거까지 다 정해줘 냉면을 어느 쪽에다가 넣어라 뭐하라 막 그런거 있잖아 박스 안에 냉면 그냥 바닥에 깔면 되지 그잖아 옆에다 대줘라 왼쪽에 대라 뭐 그런거 하나까지 다 저렇게 하더라고 어 어 어 오늘 간 다음에 감사 어 축하드립니다 복 복수면 어 그렇지 지금 시간이 애매하지 11시인데 아이 가기가 애매하지 그렇지 어 아이고 아 저기 저기 뭐지 어 저기 어디야 저기 어 복수면이면 거기네 어 금산이 좁잖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거기 안영동 안영 아니 아니야 그렇지 그쪽으로 가는거지 안영동 그쪽으로 가는거 빠르지 어 쭉 가다보면 만인산 나오지 그 안영동 거기 지나서 쭉 가면은 복수동이잖아 남쪽으로 그냥 쭉 가면 밑으로 어 맞어 그냥 안영동에서 바로 넘어가면 거기 그냥 안영동하고 붙어있잖아 사정동하고 그거 너무 그거 저기 경계점 넘어가면 복수동인데 태평동이냐 유천동이냐 이건데 아우니 뭐 대전 살면서 어 그쪽 그쪽 동네는 잘 안가더라고 사람들이 복수동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죠 좋겠다 밥도 먹고 얼습봉서 나오는데 한 20명 오나봐 오늘 우와 축하드립니다 왜 또 아우님 좋아하니까 그랬지 뭐 아니 아우님 안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게 주변에 보면은 딱 한 번씩 좋아하는거 같아 아우님 여자들이 다 아우님 좋아하는거 아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거 같아 팔자에 팔자에 놀은 놀은 무조건 지금